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 피부 속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데 모공을 아주 싹 청소해 줄 수 있는 뷰티템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병원이나 관리실에 가지 않고 집에서 스스로 홈케어로 모공 청소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리뷰템을 준비해 봤는데요. 아하 성분과 바하 성분이 함께 최적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는 용액이에요. 후에 노폐물 제거는 물론이고 수분과 영양 공급을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블랙헤드랑 화이트헤드, 피지, 각질 청소가 되는 거예요. 강도 조절은 어떻게 해요? 오픈은 약하게 하는 거고 오픈은 좀 쎄게. 가을에는 각질 관리를 해야 되고 겨울에는 또 건조하고 수분도 부족하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쿠아 필링기로 노폐물이 꽉 차있던 모공 싹 비우시고 깨끗하고 맑게 자신 있게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